안녕하세요. 극짓톡톡 오늘의 이야기 남극의 주인공 펭귄은 왜 뒤뚱뒤뚱 걸을까요? 오늘은 뒤뚱뒤뚱 펭귄의 걸음에 대해 알아보기로 해요. 추운 겨울 꽁꽁한 빙판 위를 걷다 넘어진 경험이 있나요? 그럼 펭귄들은 얼음 위를 넘어지지 않고 어떻게 걸을 수 있을까요? 펭귄 걸음 속에 숨겨진 과학을 찾아보도록 해요. 첫 번째, 무게중심을 잡는 통통한 몸매 펭귄은 몸에 비해 날개가 짧아 몸통으로 균형을 잡는답니다. 유난히 배가 많이 나온 펭귄은 배에 무게중심이 있어 자연스럽게 배를 내밀어 무게중심을 앞으로 보내는데 이는 편하게 걷기 위해서입니다. 두 번째, 반동을 이용한 뒤뚱뒤뚱 걸음거리 엑스레이 사진으로 본 펭귄의 다리뼈는 90도 가까이 꺾여있죠. 비밀은 여기에 있답니다. 굽어진 다리로 짧은 보폭, 좌우로 뒤뚱뒤뚱 반동을 이용해 큰 힘을 들이지 않고 최대의 운동 효과를 내는 것이랍니다. 마치 시계추를 한 번만 흔들어주면 작은 태엽의 힘으로 계속 좌우로 흔들리는 원리와 같답니다. 세 번째, 마찰력을 크게 날카로운 발톱 펭귄의 날카로운 발톱은 얼음에 미끄러지지 않게 하는 마찰력을 증가시킵니다. 눈 덮인 산을 오를 때 미끄럼 방지를 위해 아이젠을 등산화에 부착하듯이 말이죠. 펭귄의 발톱 덕분에 펭귄은 물속에서 얼음 위로 점프를 해도 미끄러지지 않아요. 펭귄의 통통 몸매와 뒤뚱뒤뚱 걸음이 불편해 보이지만 번식을 위해 100km 이상을 걸어도 별 문제가 없는 것은 체형에 딱 맞는 동작이기 때문이랍니다. 펭귄의 뒤뚱뒤뚱 걸음 속 과학의 원리, 재미있었나요? 다음에 또 재미있고 흥미로운 남극 북극 이야기로 만나기로 해요. 펭귄의 stuck Jerry 펭귄의 compañ이 한 번 religion하기 위해 펭귄의 활용은 도맡뚱 Pur três 펭귄의 한 번 James amıma 펭귄 펭귄 local 펭귄 펭귄